인털로드 끝나고 이제 2절은 똑같이 가시되 제가 A부분 A-부분은 리듬을 좀 더 강하게 했어요. 스트럼 힘도 강세를 좀 조절해 주시구요. 좀 더 신나게 띄워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씩 변화되는 베이스라인 제가 다 그려드릴게요. 그거를 참조하시고 이런식으로 가시다가 이제 똑같이 B부분으로 들어가죠. 저는 중간에 기타 솔로를 생략하고 통기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타 솔로 생략하고 바로 맨 마지막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반복하시는 거죠. 스파인더 월드 베이비 마크 스파인더 월드 베이비 마크 스파인더 월드 베이비 마크 2, 3, go, work 또 이트로 반복 살짝 미탈을 내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베이스 라인 조심해 주세요.